JVASMR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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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친구, 안녕하세요. If you don't know me, I'm JVASMR And today we have Tak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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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ego Osea que esto pica bastante Ok Pues bueno, porque se que les gusta verme comer cositas picosas y crujientes 그리고 여기가 또 다른 영상으로 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거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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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타깃은 정말 맛있게 먹기 때문에 이 타깃은 정말 맛있게 먹기 때문입니다 너무 맛있다 이곳은 독일에 생각해 보입니다 알 Dionyslan소가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는 그 들어서 어떤 곳에서 좋은지 못하지만 본인이 고소한 소 henri의 국산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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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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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 Bye